파이리같은 애들이 5세대 애들 보면서 아이고 요즘 포켓몬들은 말이야 애들이 말을 안들어 이러나? 야 나 때는 주인한테 안그랬어 나 때는 그냥 포켓볼에 갇히면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다고 삐까삐까 정신이 좀 삐까나간거 같아 삐까초 백만벌타 죄송해요 아 이거 그거 세대별로 되있는거 같던데 아 그래? 맨 앞에 파이리하고 아니야 파이리 세번째 줄에 있었거든 아 그건 그니까 아 다이아몬드 어 그래서? 첫번째 줄이라는게 세로 아 그렇게? 아 그런가? 내꺼 끝에 있어 5세대야 오 다이아 세대가 있구나 그럼 포켓몬스터들도 세대차이 있어? 어 아 그래? 뭐 있는데? 어 갈수록 지나가 어 으어아아 파이리같은 애들이 오세대들 보면서 아이고 요즘 포켓몬들은 말이야 애들이 말을 안들어 이러나? 야 나 때는 주인한테 안그랬어 나때는 그냥 포켓볼에 갇히면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다고 하이 어떻게 진짜 있을거 같 그니까 포켓몬끼리 막 그런거 있는거 아냐? 도티님이 하시는거 아니에요? 아니거든 맞는거 같은데? 그럼 1세대 포켓몬이 제가 아는것들은 다 1세대겠네요?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피존수또고가스 이런애들은 다 1세대야? 네 그렇구나 아따 다이아몬드 나 다이아몬드 20개 우와 다이아몬드 왜이렇게 많이 나오냐? 잘나와 잘나와 역시 곡괭이가 좋으니까요 금방금방 자료를 모으네요 나 마흔세계 있어 마흔세계 어째서 알루미늄이 안나올까요? 그러니깐? 나도 알루미늄을 입고겠네 좀 위에있을걸? 어 다이아또 나이스 다이아가 많이 필요해 알루미늄이 많이 필요해 알루미늄 좀 위에있다니까? 다이아는 뭐 이정도면 된거 같아요 나중에 부족하면 또 깨져 올라가서 알루미늄같은거 좀 구해볼게요 신광물 동굴같은데를 잘찾아야겠다 오히려 그럼 철보다는 확실히 많이 안나오나봐요 희귀걱물까진 아닐텐데 그치? 다이아나 에메랄드 그런건 아닐텐데 잘 발견이 안되네요 어 있자 나도 한번도 못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에메랄드 일단 몇개야 당 몇개야 알루미늄 계절은? 저 빵개 잠뜩도 빵개? 여보세요 빵개 빵개래요 17개면 부족하지 아직? 네 엄청 부족하죠 보통 초반에 여유롭게 시작하려면 몇개정도 예상하나? 적어도 반세트 이상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반세트 이상? 오케이 에메랄드 위주로 캘게요 자꾸 에메랄드래 알루미늄 위주로 캘게요 위로 올라가죠 25 동굴같은데를 찾아야겠다 땅굴이 있어 땅에 사는 포켓몬이야 착한애니까 죽이지마 나보다 레벨 높아 포켓몬은 칼로 공격 안되지 공격이 안되요 무조건 포켓몬 배틀로만 죽여야되요 나 그거 또 발견했어 그거 뭐냐 파이어스톤? 나는 왜 안보이냐고 나도 새로운것 좀 캐고싶은데 하나 둘 다이아만 43개 캐고 역시 다이아망자인가요 오 알루미늄 오 대박 확실히 35 좀 더 올라가볼께요 저도 30쪽으로 금보다 위에 있네 이게 그러네 용암쪽에 이게 있네 파이어스톤 샷 밑에 있는 사람은 옵시디언 캐와 20개정도 내가 캐게 내가 나 앞에 있으니까 눈앞에 이거 흔하네 여기에는 아 그래? 35에 흔해? 저도 35 35 위주로 캐 볼께요 동굴이다 나이스 헐 옵시디언 쫙 빨리 캐 여기 누구 왔다간댄가 뿔 박아져있네 나 아니야 넌가? 이건 철이죠 알루미늄이 어디있을까? 어 여기있다 오 아 이거네 약간 누리끼리 하네 응 어 약간 누리끼리 하네요 이거네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여기있다 오오 이게 알루미늄이래요 알루미늄 옵시디언 넌 빨리 캐진게 이상하다 옵시디언 넌 빨리 캐진게 이상하다 알루미늄이 원래 원어로 바우사이트 라고 되있어 바우사이트? 몰라 이름 바우사이트 라고 되있네요 맞아 어 있자 뭘 맞아 니가 알아? 흐흐흫 아니 그렇게 되게 그렇게 써있다고 알았어 알았어 왜그래 탱균 오빠한테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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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여기 바다다 바다다 바다네요 여기 바다랑 이어져있네 헐 옵시디언 벌써 닦했어 진짜? 그럼 더 구해와요 그럼 더 구해오래 더 구해 더 구해 설마 죽거나 그런 에이 설마 설마 옵시디언 구하다가 빠졌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사람인데요 도티님도 안죽었는데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건 뭔 소리냐고 그건 정말 정말 말도 안된 소리라 하네요 어? 도티님은 이 시간에 죽지않나? 이거 뭐야? 왜? 어떤 포켓몬이 왜 블럭에 어있어 어 나도 아까 그래서 구해줬는데 어 저 구해줄게요 어 불쌍해 구해줄게 기다려 기다려 내가 구해준다 어떻게 구해주지 기다려 기다려 내가 구해준다 어떻게 구해주지 구해줘야돼 한대 막 주변 블럭 오 됐어 됐어 어 구했어요 어 얘 뭐야? 불가사리같이 생겼네 어 쏠록 쏠록 어 쏠록이야? 야 쟨 천재다 진짜 야 안녕 내가 너 구해줬다 시원아 30개면 돼? 껴서 죽을뻔했어요 얘가 아이고 어 그 사람 될거에요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알루미늄 왜왜 또 구했어? 아니 또 죽을뻔하나봐 아 또 죽을뻔했어 아이고 이건 못살아 아 살았다 괜찮아 인벤 세이브야 어 아 이렇게 어 보이는거는 많이많이 캐주죠 광질 초반에는 무슨 모드건 자원은 구해야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곡괭이 좋은거 들고 구하니까 금방금방 구해요 이제 조만간 올라가서 아지트 좀 만들고 기계들도 좀 만들고 이렇게 포켓몬들을 사냥할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켓몬보고 사냥이래 사냥이지 사냥이지 뭐라그래 포켓몬은 우리 친구거든 친구같은거지 뭔소리야 아니 그럼 뭐라그러나 우리는 모두 친구 삐까삐까 아 아 그거 해주면 안돼 삐까삐까를 아니 내가 무슨말 할지 너 어떻게 알고 벌써부터 싫대 딱봐도 그거 아 개절 너는 하지말고 어 어 넌 하나도안귀여워 으에에에 왜그래 계절이야 그 헬륨 목소리로 삐까삐까 안돼 아 왜왜 안되니깐 아 왜왜 원래 고래 속만 되는거야 아니야 할수있어 어 다이야 아 그래 다이야 삐까삐까삐까 저 잘하죠? 아뇨? 삐까! 삐까삐까! 정신이 좀 삐까나간거 같아 삐까! 쪼! 백만볼트! 아아.. 아아.. 죄송해요 도티님.. 왜? 힘내세요 뭘 또 힘내 힘내고있어 유답 어? 나도 발견했다 이거 아 이거구나 그 이상한 돌멩이 파이어스톤 샤드? 어 나 또 발견했어 이게 파이어스톤 샤드인가? 부셔볼게요 어..어우.. 인벤드 꽉차가지고 탈뻔했네 아 그러네 파이어스톤 샤드 라고 되어 있네요 오 알루미늄이다 파이어스톤의 조각 용암쪽에 있지 어 용암쪽에 있네 아아.. 그러면은 그 막 물같은거는 바다 같은 곳 있나? 네네네 어오.. 오오.. 그게 진화에 돌 만들 때 다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나? 진화에 돌 만들 때 불에 돌 만들 때는 파이어스톤 샤드인가? 그거 필요하고 물에 돌 만들 때는 그 워터스톤 샤드겠죠 음 그거 뭐 그거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진화애돌 만든대매 그건 뭐야? 그건 아닌데요? 아 그거 아니야? 네! 알았어 미안 피카츄를 진화시킬 때는 뭐가 필요해? 번개의 돌 번개의 돌은 번개 구해야돼? 번개샤드 구해야돼? 아니 뭐 굳이 그걸로 진화시킬 필요는 없잖아 아니야 그걸로만 진화된대 네 어 그럼 번개샤드를 구해야돼? 네 그거 어서 구해? 번개는? 사탕 매기면 되는 거 아니었어? 어 있잖아 아니야 사탕을 레벨 올리는 거 그게 레벨로 진화를 하는 애들이 있고 아 그래? 어 그 진화에 필요한 아이템이 그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대 음 어 그니까 모두 다 레벨로만 되는 게 아니야 어 알겠어? 사전에 공부 좀 하고 와 어 버티님도 오늘 공부했으면서 오늘이라도 공부한 게 어딘가요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제가 굉장하죠 그렇죠 나이스큼 나 알루미늄 얼마 먹고 있어 나 알루미늄 하나도 없어 어 잠깐만 왜 아 아니구나 있구나 아이 깜짝이야 7개 7개 알루미늄 7개? 어 태균교 오빠 그래도 금은 많아 나 55개 어? 클라스 클라스 우와 쫀다 다이아 몇 개야 나 다이아 43개 맞냐? 더 48개 나 37개 태균교 오빠 다이아 0개 돼 다이아 0개 돼 나 레드스톤 두세트 그럼 왜 캣대 아 레드스톤 필요해요 나 레드스톤 블럭 30개다 레드스톤 필요하다잖아 어쩌라고 아 그래? 필요해? 네 몰랐네 모르고 캤잖아 모르고 캤지 청금석은? 네? 청금석 청금석 필요없을거에요 청금석은 여전히 쓰레기야? 그래도 가지고는 있죠 청렉이 오케이 예의상 가지고는 있읍시다 다 된거 아니야? 이정도면? 알루미는 좀만 더 구하고 알루미는 좀만 더 구할까? 네 아유 계절이 욕심쟁이네 히히 히히 히히는 어떻게 히히 히히 그럼 나 이걸로 해요? 뿌잉 어 히고도 맞거든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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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죠 어 중립병은 불치병이라잖아요 류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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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동굴이다 어 있자 철 캐구요 그래도 이렇게 중2병이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포켓몬모드 할 수 있는거죠 잘 알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래요 계절이 없었으면 저희끼리 고생했을거에요 죽지말라구 어 피안카 죽지말라구 죽지말라구 어디서 생리현상 나오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피안카 어 있자 죽어봐 이거 입으로 소리낸척하면서 방귀꼈지 잠뜰 깜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mas 어 나 진짜 친하네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의자 끌면서 방귀 끼는 애들 아, 진짜 드러워 아, 진짜 드럽네 아니야 아에 고래가 새우를 삼클때부터 알아봤어 ㅋㅋㅋㅋ 알자 일단 이렇게 쭉쭉 가서 알루미늄을 더구하자고 계절...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계절님이죠 저희보다 잘하면 다 형이고 누나고 그런거죠 품소리야 나이처럼 아닌데? 맞거든? 나이처럼 나이처럼 야 계절아 나한테 왜 그러냐 나한테 죽었던 주제에 도능에서 그때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들 계셨죠? 도능 우승했던 날 계절이가 저한테 똑발렸죠 그냥 그냥 죽었죠 솔직히 계절이가 이길 뻔했어 제가 글래디에이터였구요 계절이 뭐였지? 쿠마였는데 제가 천공격투장 끌고가니까 쫄아가지고 아이고 신발 신느라 근데 솔직히 계절이가 이길 뻔하지 않았나? 응 통수친 사람이 질 뻔 이겼으면 된거죠 보통 통수친 사람이 이기는게 정상 아닌가? 근데 내가 이겼잖아 이 바보야 질 뻔했지롱 푸푸푸푸 아니거든 푸푸푸푸 하면서 어? 스몰번개 끼지마라 이게 뭐야 스톤 얘도 있네 동굴에 뭔데 뭔데 뭐가 있는데 그게 돌멩이 짱돌같이 생기네 꼬마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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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꼬마 이름이 꼬마돌이야? 어 어 그래? 아 밀려난다 꼬마돌 때문에 꼬마돌도 움직이는 포켓몬이야? 네 귀엽네 나 보고싶다 걔 진짜 귀여워요 아 그래? 고틴이 차에서 생겼어요 진짜 아 되게 귀엽네 아유 어떻게 살아간데 죽여버릴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있냐 죽여버릴까? 근데 진짜 못생겼어 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 너 와봐 뭐라고? 시빗아바 근데 별로 안이뻐 꼬마돌 한번 가볼까요? 궁금한데? 어디 예 아 얘야? 아 별로 안귀여워 그냥 짝기만 해 하나도 안귀엽네 그냥 시만 짜다 아 얘가 꼬마돌이에요? 꼬마돌이네? 날라다니네 왜 이렇게 성질났어 애가? 성격이 안좋아보이는데? 그니까 도티님같다고 뭐라그러는건지 딱받아도 성격이 사나와보이는게 딱 잠뜰이네요 못된것만 배운 잠뜰 나는 착하지 제가보기에는 두분도 똑같은거같습니다 아니거든 그런기분나쁜말 할수있니 꼬마돌은 뭐하는애야? 능력있나? 바이포켓몬 속성이 뭐야? 바위가 땅이예요 땅땅이예요 바위일거에요? 난 몰라 포켓몬 모드 속성이 몇개야? 폐강이다 속성이 10개야? 많아 10개 속성이 그냥 4개가 아니네요 되게 많네요 앨로니늄 몇개야? 59개 59개? 한세트정도 됐는데 더필요해? 한세트면은 다음에 또 구하면 되요 올라가자 광지를 많이 했어요 올라갈게요 비온다 비 끄고요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우리 집터를 정해야돼 이리로와 다들 오게나 왔어 왔네 왔네 어디로 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초안이 좋은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평지 여기 해? 오 잔반보다 나의사랑 잔반보다 와 잔반보다 야 얘는 뭐야? 아 잔반보 짱좋아 NPC NPC 대결할수있어요 아 얘랑 대결할수있다고? 이기면 이기는거죠 별로 쓸모없네요 얘는 뭐야? 얘 뭐야? 쪼끄만해? 얘가.. 얘 5세대인데 얘 5세대야? 아 5세대 몰라요 여러분 저는 1세대밖에 모릅니다 내것도 5세대인데 야 잠만보는 1세대지? 네 그래 잠만보는 나도 알아 제가 알면 1세대고요 아주 간단하네요 어 도티님 닮았어요 말도안된소리 하고있네 딱 봐도 잠뜰인데? 얘얘얘얘얘가 그거라고? 깨미들리죠 깨미들리죠 쟤 되게 사납더라 야 근데 너도 포켓몬이잖아 너 스킨 다 그치? 맞아 딜리보드잖아 여기 있어? 딜리보드? 없어요 없어 없어? 나중에 얘 잡아버릴까? 인기 없는 포켓몬이어서 없네 인기 없는 포켓몬이네 뭘소리야 일단은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 나무를 좀 캐자 어때요? 그래 나무 좀 캐자 도티님이 캐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잇 같이 캐 상자같은것도 좀 만들고 집터를 일단 정해봐 평탄화 작업을 해야될거 아냐 평지에서 하면 좋지 여기 하자 그냥 배산임수? 여기다가 수종집을 짓는겁니다 말도 안되서 얘 지나가면은 갸라도스되지 않냐? 갸라도스 갸라도스 잉어킹이 잉어킹 잉어킹 잉어킹인데요 얘가 갸라도스가 되요 갸라도스 짱큰데 그치 장어같이 생겼잖아 장어같이 야 여기 이렇게 많냐 애들이 잉어킹 짱많아 얘는 뭐야 양 뭐야 양 메리프 메리프? 네 얘는 뭐야 파오리 아 파오리 파오리는 나도 들어본거 같은데 오 진짜 파 들고있다 파 우와 아 얘 알아 와 띠랑답답다 딤다리랄리바디비비비비비비비딤담 Positive 와라 띠때든드리랄바 디비비비비비비비비비되내돔 짱따다리라라라 띠빠디비비비비비비비비됨담도 와라 띠때딤따떼때로 가르바라바라디디딤 아아 미안미안 그만해 그만해 아 파 하니까 생각나가지고